태양중심설도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 이에요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거를 생각해보면 시간 양이 가능해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한양대 철학과의 이상욱입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천동설 지동설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게 이제 많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일단 그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단어가 왜냐하면 영어는 헬리오센트릭 그 다음에 지오센트릭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태양중심설 헬리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 지오센트릭 지오가 이제 지구에 해당되는 단어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는 단어인데 태양중심설 지구중심설이라고 써야지 맑고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쓰면 틀린데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대개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구를 중심에 뒀을 때 나머지 천체들은 천구라는 제5원서 제가 강의도 얘기했던 제5원서인 에테르로 만들어진 천구에 얹혀서 돌기 때문에 하늘이 돈다 천동이라는 게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구에 얹힌 천체들이 돌기 때문에 천동설이다 그에 비해서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그냥 온운동하기 때문에 지구가 돌기 때문에 지동설이다 지가 이제 땅지자 써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지구가 어떻게 도냐는 거예요 코페리니쿠스 체계에서 코페리니쿠스 체계가 지동설인데 지구가 왜 도느냐라고 물으면 뉴턴의 보편 중력 때문에 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뉴턴은 코페리니쿠스 죽고 나서도 한참 있다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코페리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에서도 지구는 천구에 얹혀서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지구가 얹혀있는 천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 중심설도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에요 지동설이라는 말은 뉴턴 역학으로 재해석된 코페리니쿠스 체계에 대해서 맞는 얘기지만 코페리니쿠스 이론 자체는 지동설이 전혀 아니고 천동설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심스럽고 그게 이제 답하고 왜 연결되냐면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질량이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지구하고 태양 운동만 고려한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과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사이에 차를 관측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역학적인 방법만으로는 관측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양쪽 운동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태양 쪽이 훨씬 더 가까울 텐데 그 무게중심의 운동들을 기술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 운동들을 기술하거든요 역학 교과서의 물리학 2학년 역학에서 맨날 다루는 아주 표준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온 우주에 지구하고 태양만 있고 지구가 태양주의를 돌고 태양이 지구주의를 돈다 할 때의 그 현상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태양하고 지구만 있지 않고 거기다가 수성, 화성, 금성 이런 걸 내행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도입하면 얘네들의 공전주기들하고 지구의 공전주기 차이 때문에 행성의 역행운동이라는 게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행성이 한쪽 방향으로 1년 동안 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건 이상한 일이죠 행성은 계속 한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또 이렇게 도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바깥쪽에 있을 때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때는 마치 정말로 수성이나 화성이 한쪽 방향으로 돌다가 거꾸로 돈다고 설명해야 되는 이상한 수험이 있지만 그래서 코페누코스 체계 때는 그게 서로 공전속도 차이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돌다가 얘가 이렇게 가면 또 이쪽 방향으로 돌게 돼서 그래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제안하신 것처럼 우주에 아무것도 없고 태양과 지구 둘만 있다고 할 때는 지구에서 관측하는 자료만 가지고 실제로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지를 관측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내 행성이라든가 다른 행성들이 도입이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설명과 좀 억지스러운 설명을 구별할 수는 있을 거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럴듯하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대물리학의 관점에서 그럴듯한 즉 현대물리학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시간여행 방법이 있고요 그거 말고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관이 느끼는 시간여행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특히 HG 웨일스의 타임머신에서 나오는 시간여행에 대한 생각 그 생각과 잘 어울리는 근데 이게 물리학적으로 이게 타당한지는 사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확히 우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물리학에 따르면 사실은 시간여행은 되게 쉬워요 무슨 뜻이냐면 시간여행은 속도가 다른 관찰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관찰자가 가속운동을 해가지고 제 위치에 돌아오면 아주 미세하게 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전혀 안 와닿겠지만 테크니컬하게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상당한 기간을 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그럼 속도 차이도 있지만 중력 차이도 있거든요 여기 지표면에 중력과 하늘의 중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계산하면 100만 분의 1초 정도 미래를 가있을 수 있어요 시간 차이를 이용하면 근데 그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내려가서 시간 맞출 텐데 그리고 100만 분의 1초는 어차피 시간도 안 맞추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정확히 그렇게 그 중력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걸 활용하는 게 GPS예요 그 차 몰고서 이렇게 어디 찾아갈 때 그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차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들을 계속 실계산하잖아요 3km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차하고 인공위성 사이의 신호 그 다음에 목적지하고의 신호 이것들 사이에 시간 차를 일반 상대론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서 그 위치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이펙트는 분명히 리얼한 이펙트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일반 상대론적으로 혹은 특수상대론적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시간 여행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비서 속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다가 다시 돌아오든가 아니면 블랙홀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중력이 강하면 중성자별 근처에 갔다 오시든가 하여튼 뭔가 중력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데 근처에 갔다 오거나 엄청나게 빨리 갔다 오거나 그러면 필연적으로 미래로 갈 수 있어요 과거로는 못 갑니다 아직까지는 시공간 구조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과거로 아니면 웜홀이라든가 이렇게 아직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그런 거를 통하지 않고서는 과거로는 못 가시고요 미래로는 원리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가시고 싶은 만큼 빨리 가셔가지고 빨리 갔다가 아니면 블랙홀 근처에 갔다 오면 100만 년 후의 미래, 10만 년 후의 미래, 5만 년 후의 미래로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고 그런 걸 굉장히 잘 묘사한 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죠 거기서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매시브한 중력장 여행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궤도상에다가 두고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내려가서 여기가 정말로 원래 찾던 그 별인가를 확인해보고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한테는 기껏해야 한두 시간 지났는데 여기는 10년 이상 흘러가지고 근데 그게 전혀 적어도 현대물리학이 말하는 바에 따라 우리가 그걸 성취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왜냐하면 그 정도 속도로 빨리 날거나 블랙홀 근처에 갔다가 살아올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시간 제한 효과예요 그러니까 상공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미래로 온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한두 시간 만에 그 미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관찰자마다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재편이 되고 흐르고 그래서 얼마든지 속도나 중력을 이용해서 미래로 갈 수 있다 그걸 잘 보여준 작품이 인터스텔라고 그거 말고 웰즈가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생각이고 SF에서 많이 다루는 생각인데요 이제 상대성이론 다 잊어먹어서 왜냐하면 웰즈는 상대성이론 전 사람이니까 우리 직관을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 직관은 3차원 공간이 있고 이 3차원 공간이 시간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갖다 하나 딱 잘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현재라는 시점은 아주 찰나적 시점이잖아요 웰즈의 상상력은 뭐냐면 가령 이 책이 있으면 이 책의 현재는 어떻게 보면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갖다 만졌을 때 부드럽다 거칠다라는 느낌을 가지려면 그게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어떤 순간에 순간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느낌 같은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자체가 시간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 웰즈는 진정한 존재라는 거는 어떤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지속을 통해서 존재한다고 봤어요 이거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 책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시점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의 공간적 분할이 분할이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되면서 존재하는 그 전체가 시공간적 존재인 거죠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거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간여행이 가능해요 뭐냐면 SF 영화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여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순식간에 움직여요 근데 얘는 얘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너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워낙 빠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웰즈적인 시공간 개념을 가지고 시간여행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과학 철학적으로 제 전공인 과학 철학적으로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계 내에서도 그리고 사실 철학을 넘어서서 이걸 문학이라든가 역사처럼 인문학적으로 확대시켰을 때는 또 양상이 달라져요 거기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철학자들이나 물리학자를 포함한 자연과학자들이 선호하는 견해들이 문학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을 포함시켜서 인문학으로 확대시키면 좀 덜 선호하는 견해를 받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이해하려는 게 어떤 형태로는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게 학문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단순한 것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다 흔히 오카멜 면도날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입장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방법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현상들을 설명할 때 자연현상이 되게 복잡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갖다 다 독자적인 규칙이나 원칙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사실은 이 자연현상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그런 설명들은 들어서는 굉장히 흥미로울지 몰라도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 연구를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학문일수록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공식 몇 개로 복잡한 현상들 전반에 있는 근본적인 인과 메커니즘을 잡아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원리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학계에서 널리 퍼져 있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환원주의라고 해요 리덕션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하지만 그건 과학자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 복잡한 현상의 배후에는 간단하고 단순한 기본 원리가 있어서 그게 뭐 양자역학으로 치면 뭐 불확정성 원리라든가 아니면 쉬레등거 방정식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상자승기론에서는 민콥스키 시공간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양적이 중력장 방정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설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세상의 복잡한 현상의 근저에는 훨씬 단순한 어떤 원리들이 있고 이 원리들을 깨닫고 나면 사실은 그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리를 추구하는 훨씬 본질주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런데 철학계 내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이나 역사학적으로 가면 훨씬 더 심해지는데 흔히 얘기하는 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플로리스트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이론이라는 것을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든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자연계에 내재하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되는 마치 이렇게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데 막 땅을 파고 가가지고 먼지도 다 떨어내고 그랬더니 막 찬란한 원석이 빛을 발하는 그런 과정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과학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이론적 틀 그 다음에 칸트적으로 얘기하는 범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것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들을 설명해내고 이해하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장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만들어내는 장치가 아무 근거가 없거나 거짓말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을 나름대로 조화있게 규칙화시키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예가 감히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도서관의 분류체계 같은 걸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데 지금 책이 너무 많은데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을 때 그 책들을 그냥 막고자 주면 어느 책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표준 분류법에 따르면 역사, 문학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한 다음에 그 주제별 분류 내에서 대표 저자의 이름 순으로 기억년 순으로 분류하고 또 그 밑에서 출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호가 있잖아요 823.7의 기억의 035질 1 그리고 분권이 있으면 1, 2, 3 그런 식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두면 그러면 그 책들을 꽂기도 쉽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찾기도 쉽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하나의 장치 그거야 좀 어려운 말로 인식적 장치라고 하는데 에피스테믹 툴이라고 하는데 인식적 도구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만약에 세상이 정말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깔끔하게 탁탁탁 맞춰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론으로 다 설명되면 제일 좋죠 물론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원주의자들도 하나의 이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저는 이제 과학 철학자로서 그런 입장인데 다원주의자 입장인데 생물학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화학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과 물리학자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엄청 달라요 근데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로 관심 있는 현상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이론적 틀과 그런 어떤 설명 방식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과학 연구를 벌써 한 수천 년 해왔잖아요 그런 수천 년의 역사에서 과학 연구를 해온 방식들을 볼 때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똑똑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실험도 하고 수학도 풀고 그래가지고 엄청 노력해서 현상들을 나름대로 설명해내고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가능하면 예측도 하고 그걸 가지고 유용한 물건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총체적이고 복잡한 인류의 지적 활동으로서 과학을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현상을 바라보는 이론적 틀은 하나로 딱 고정되지가 않고 여러 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단, 그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는 게 어떤 현상들은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현상인 동시에 물리적 현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 현상 같은 것들은 양자역학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여기 설명이 안 되는 게 그걸 위배한다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분자유전학의 법칙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도 걔네들이 질량은 같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물리학의 중력 법칙 사실은 그 단계에서는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중력이 거의 영향을 못 끼치는데 어쨌든 그것과 위배되는 현상은 없어야죠 이걸 갖다가 일관성 요구 조건이라고 해요 Consistency Requiremen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개별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복수로 만든 다음에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되 그 현상들이 그 이론적 틀 여러 개에 겹치는 영역에 있을 때는 여기서는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이론들을 잘 짜맞추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과학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이제 그 과학적 다원주의예요 플로럴리즘인데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또 과학 철학계는 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과학 철학자들은 주로 낸시 카트라이트라든가 장하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쪽 진영이고 최근에는 과학 철학계 내에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처음에는 굉장히 소수파였는데 요즘엔 조금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들은 문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역사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더 보편 어떻게 역사를 갖다가 한 가지 틀로 쫙 설명하냐 그건 역사 볼 때마다 다 다른 어떤 맥락들이 있는 거지 하는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양자역학하고 상대성이론의 융합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양자역학 훌륭한 이론이야 그런데 못 다루는 거 있잖아요 중력 부분 그리고 상대성이론 훌륭한 이론이야 그렇지만 역시 위시세계나 이런 데 있어서는 못 다루는 그리고 왜 이걸 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합해 가지고 하나에서 이 둘을 다 일종의 극한값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은 이론 아니야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제가 거의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더 펀더먼털한 이론 더 근본적인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이 양자역과 상대성이론을 미래에 대체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발견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뭐 초권이론이니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탐색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플로리스트 입장이라면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분명히 겹치는 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력 효과도 상당히 있고 양자역 효과도 꽤 센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우주론에서 거기서는 뭔가 그 둘을 서로 모순이 생기지 않게 융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 일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런데 그거 이외에 이 둘을 반드시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해야 되는 그런 당위가 있느냐 거기에서는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철학적 입장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실제로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의 통합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건 필연적인 어떤 사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통합이 되면 좋지만 플로리스트도 통합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럼 우리 이론에 문제가 있는 거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만약 세상 자체가 그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철학적 입장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책인데요 이게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이 책을 산 건 학부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1990년이니까 지금 한 35년 됐네요 아 33년 됐구나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책이고 제가 열심히 공부한 흔적도 여기 좀 있고 근데 이 책이 복사본이긴 한데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이런 거가 발효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롭게 복사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인데 그 정말로 그 원서 원래 원서를 거의 똑같이 복사해서 이 저기 촉감 빼놓고는 외국 친구들은 이 책을 그 원서 그대로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좀 특이한 책인데 이 책이 또 재미있는 게 이게 그 유명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책이거든요 근데 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제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사전 가서 찾아보시면 이 표지가 아니에요 이건 표지가 좀 특이하죠 노란색으로 그냥 쫙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일 텐데 그 Encyclopedia for Unified Science라고 해가지고 통합과학 백과사전의 한 챕터예요 이게 물론 챕터 치고는 좀 두껍지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런던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도서관에 가면 이 백과사전이 있어요 한 그 서관을 꽉 채우는데 이렇게 노란색 책들이 쫙 한 30권이 모여서 그게 백과사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의 한 종류 주제를 한 30가지 정도로 한 다음에 각 주제에 대해서 책을 쓴 거죠 이게 왜 재미있는 얘기냐면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히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항상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이 책이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 투덜대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이 원래 쿤이 자신의 이론 그러니까 과학사학자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과학혁명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의 철학적인 고찰들을 담아서 굉장히 대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원고지로 뭐 수천 페이지짜리 엄청나게 그 원고 초고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이 백과사전을 출판하던 에디터가 이제 연락을 해와가지고 너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리고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여기저기 발표하러 다니니까 그 책의 일종의 요약본을 그걸 갖다가 핵심만 추려가지고 요약본을 우리 백과사전에 먼저 출판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다음에 나중에 풀 버전을 책으로 내라고 해서 쿤은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본 책 나오기 전에 일종의 사람들한테 선을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굉장히 복잡한 그 책 내용들을 중간중간 거 뭐 자세한 설명들을 다 생략하고 논리 구조만 뼈대만 딱 남겨가지고 요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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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나온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좋은 말로 해서는 간결하고 명료하지만 심만 말로 하면 그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읽기에는 문장 단위로 그 다음 문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책이고 이걸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애착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카우스 강연 시리즈에 초청을 받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겼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을 폭넓게 바라본다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학부에서 물리학 공부를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과학은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고 그런 것이 과학이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러면 정확히 그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융합됐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과학에서는 비본질적이고 이렇게 과학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 카우스 강연에서는 사실은 그 과학 자체에 대한 아주 명쾌하고 좋은 강의 이외에도 이 이론이 예술 분야와 어떻게 접점을 갖고 뭐 저처럼 이제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대중문화들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하는 점들까지 이제 시리즈 내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되게 저는 굉장히 참여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물론 과학자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테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분야에서 과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이 시리즈가 보여준 것처럼 실제로 과학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서 그냥 섣불리 이제 다른 분야하고 접점을 찾다보면 그 오해하거나 물론 오해를 통해서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현대 과학이 보여주는 정확한 세계상의 모습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과학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 한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인데 그와 더불어 그 과학이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자기 혼자 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제 강연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복잡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아니면 사상사적인 흐름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다른 분야의 다른 주제 과학을 공부하실 때도 그런 폭넓은 이해, 그런 상호작용적인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다룰 수 있는 질문들에 한계가 있어서 오늘 답변드린 내용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혹시라도 더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에 창으로 남겨주시면 그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